아... 허어어어어어어... 아니... 이럴수가... 아... 킥카드 다 뺏겼어! 아... 조용...한게 어째... 불안... 하다... 그리고 여기를... 여기 지나가지 말로... 런! 난 여기서 빠져나가야되겠어!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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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마주쳤어! 아...여기 딱 갈수...가... 없네... 으악! 왼쪽으로 가는게 아니야 일단... 어... 캡틴 피들스의 좀... 시체들... 아까 이거 뭐 실험을 이것저것... 하고 있었다고 들었는데 이게 그건가 보구나... 그러면... 너무 기괴한데 이거... 어어어어... 이것도 트레일러에서 봤던... 피들스 얘들 왜 눈... 눈알이 하나 없어... 눈알 하나 빠진 피들스가 지켜보고 있다... 이거는 무슨 장면일까... 떡밥만 난무하고 있는 그런 상황... 이것도... 피들스... 나왔죠... 헛헣... 제가 이거보고... 이브이 같다고 그랬는데... 설마... 피들스한테서 그... 뭐... 액체같은거 뭐 뽑아내고 그런건 아니겠지... 아 맞나봐 눈앞에 주사개가 있었어 쭈욱 됐어 아 난 느낌 쎄한데 설마 마지막 한 명 남은 애가 얘야? 이거 어떻게 뽑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앞으로 지나가면 잡히고 에라 모르겠다 눈가에 공격 받아라 아 뽑힌다 뽑혔다 마지막에 집어넣으면 오케이 왠 폭죽 받아라 정크랫의 폭탄 받아라 이토왕 파이어 우와 이게 되네 잘가라 반반 감이 날 날까? 달팽이 이제 공격 들어오나본데 눈이 이렇게 모이면 멈춰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가고 아 약간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는 듯 그런듯한 느낌 저거 누가 봐도 그 달팽이잖아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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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라버드네 자 오피라버드가 이제 쫓아올거에요 어어 반반 리나 여기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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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이쪽으로 자 눈 닫아 야 반반 리나 착한 애였어? 파피 플레이 타임은 그 키시미시 같은 존재인가? 세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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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엣 앉아 앉으라고 미안합니다 장난쳐서 착한 애가 아니었어 첫 번째 수업은 수학이에요 아니 그딴 걸 암산으로 어떻게 해 딱 보니까 대신 답을 맞추게 좀 해야 돼 리얼리 리얼리 완전 핵 천재 영재 키드 난 너가 답을 알고 있을 거라 믿어 나이스 맞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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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지 나이스 2등은 4인데 이거는 좀 똑똑한 아이가 하는 거야 맞지 맞지 아 점심시간이래요 자 점심시간이다 밥 먹자 풍성껌 식덕껌 우리 친구들을 구해주세요 인기 없는 아이들이 일진들의 괴롭힘으로부터 좀 도와달래요 유치원에서도 이게 하폭러가 있어 껌 돈 삥 뜯었네 이 농구공 이 자식이 뭐야 이것도 일진들이야 볼링핀 우리 친구 풀어주려면 돈 달래요 돈 줘 그렇지 반반 리나 어디 갔는데 도망치세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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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눈 팟는 타임을 타 가지고 여기 눌러서 옳지 옥야는 엥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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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엥야야는 엥야야 자 오케이 띠 찾았다 저 오피라버드 새끼들은 정체가 뭘까요? 아니 응애들 이거 어떻게 해야되는거야 눈앞에 바로 기다리고 있고 잠깐만 여기 넣고 바로 도망쳐 새끼가 쫓아간다 이제 여긴거 같은데 여긴거 같은데 띠용 띠용 여기가 아닌가 여기가 아닌가벼 여기가 아닌가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아 아아아 나 뭔 느낌인지 알았어 오피라 응애들 저기다 몰아야되네 자 우리 커요미 응애들 잡으러 갈게요 일로와요 이리와 그러네 잡아다가 여기다 놓는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하아이 아이고 거엾다 형이니 형제들 여기다 갖다 놓을테니까 얌전히 기다려야돼 퐁 퐁 퐁 퐁 아이고 엄마하고 좋은 시간들 보내고 있네요 아이고 얘들아 엄마들 말 잘 듣고 있어 듣고 있어 아 이번엔 진짜 탈출하자 이제 됐어 으응 정신나간 달팽이가 옵니다 이거 눈 움직여 눈 헬로우 이때 움직여야되지 인사하고 싶구나 아하하하 우리 달팽이시가 음 그러면은 요새 그 저기 뭐냐 너의 유명한 달팽이크림 같은거라도 하나 줄 수 있겠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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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들어가야돼 바로 들어가야돼 바로 들어가야돼 탈출 탈출 됐어 어휴 어휴 힘들어 어휴 아 이것도 트레일러에서 나왔던거네 캐논갖고 뭐하는건데 어 초록색 카드키 겟 출발 똥 똥 똥 똥 어 뭐지 아 이거 잠깐만 이거 맞추는건가본데 파이어 아아아아악 열어 아 이거 너무 깜깜해 어 뭐야 점프맵이야? 아 엄마 이게 나는 나랑 클레어는 괜찮아요 젤리피씨가 우리들을 구해줬어요 벗으로부터 어? 아까 그 해파리 캐릭터 있잖아 이거 스팅어플린 스팅어플린은 그럼 착한애네 양 양 양 야 됐다 거다로 짬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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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XYX4 거기다 왔어 어 이게 뭔가 엔딩이 보이는듯 한데 그렇지 그렇지 반반 리나와 반반의 생일 케이크 여기 문이 왜 이렇게 많아 라네ґ린은 하나 어벤젤서집결하렁겨 잠깐만 여기 설마 총출동하는 거야? 어벤져스 집결하는 겨? 어? 뭐여? 아.. 이 반반이 자식 이건 무슨 흑막인 거 마냥 분위기 있게 쓸데없이 분위기 있게 등장하는 거 보소 You know, on a normal day, you'd be standing where I am, I'm animals Speaking of zoos, it's almost assembly time, where all the doors open, so we must keep this brief 그래? Look, uh, I'm sorry I hit you, but you gotta understand 아니, 때려놓고 사과하는 건 뭐야? I needed something from you that I could only get to you, I'm conscious and I was all out of set it is If you'd seen me, you wouldn't trust me, I know But there was one thing I didn't like you about And that's me knowing why you're here You're here for your children I too am, I'm working towards you, you can't believe it But someone else has them, someone far stronger than you and me both That resides deep in the abyss 아니, 반반이 좀 애매하다, 이게 Oh no, you've got to go There's an elevator in Ophilabird's walkway 착하는지 나쁜인지 모르겠어 Ophilabird's walkway Ophilabird's walkway 뭐가, 뭐, 뭐, 뭐가 열렸어 아, 다 열렸어, 다 나오는 거야, 진짜? 뭐야? 와에에에어어어 전보랑 아아! 어아!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반반 튀어나져 맞아 여기로 탈출해야 될 것 같애 여기 맞아 이게 맞아 뭔소리야 왜 내가 나쁜 학생이야 나같이 말잣듣고 착한 학생이 어딨다고 쉿꺼미인 그녀가 어느냐 아야야야야야야야야 어디로가야해 뭐라? 돌아가라는데요? 헬로 옹예예예예오 어 좋아 어엉 어어 여기 맞나? 아야 아 뭐야 길막장 있어 어 하지만 반반도 뭐 반발리나도 왔네요 어휴 잠깐만 뭐겠는데 이거? 아야야 아저절롤롤롤롤롤롤롤롤 잘가라 멜롱멜롱 메롱 이거 여기 맞나? 으으鉄 여기다! 여기다! 이곳 뭐야? 아 나 왔다 아맞다 여기 있으면은 뚝배기 조시가 잡아갔어요 문 열어 나 보내줘 GV 이게 그 뭐 반반 괴물들 만들어내는 뭐 핵심 그럼 원료같은게 아닐까 또 엘비야? 아 노 메러 왓 나 루 나 다운 다운 돈 돈 고 다운 어? 내려가지 말라고? 밑에 내려가지 말라는데 밑에 내려가지 말라는데 아 챕터3는 메인 주인공이 이제 스팅어 플린이겠군요 과연 아이들을 데려갔다고 하는데 이 녀석이 과연 착한 녀석일지 또 다른 흑막일지 챕터3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휴바 이 녀석이 Shen 루 다운 감사합니다.